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와 여러분 벌써 이제 우리가 9평 아니 8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31일이 우리가 이제 8평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방학 시간도 되게 짧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은지 제가 등급별로 여러분들의 계획표를 한번 세워와 봤습니다. 짜자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등급별로 일단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는 플러스 1개 등급을 올려야 하는 친구들. 이게 1등급이 아니에요. 플러스 1개 등급을 올려야 되는 친구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메가스터디 강의도 들을 거고 현장에 또 강의도 있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공부를 하실 때는 요일별로 좀 쪼개서 그리고 시간대별로 좀 쪼개서 영어 공부를 채워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요일을 조금 바꾸셔도 되는데 제가 일단 상담을 해본 결과 많은 친구들이 하루에 영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 1시간을 오로지 영어에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짧은 시간을 되게 의미 있게 쓰셔야겠죠. 그러면 1개 정도 등급을 올려야 되는 친구들은 보통 어떤 게 많이 부족할까요? 물론 대부분 친구들이 구문하고 단어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상대적이에요. 그죠? 일단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선생님이 한번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가든 아니면은 다른 수업을 듣든 상관없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봤어요. 아침은 취약 과목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데 공부를 할 때는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부터 하기 나름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은 보통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못하거나 또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보충이 필요한 영역들이 뒤로 자꾸 밀려나는데 그러다가 하루가 끝나요. 그러면 못 끝내고 계속 그런 날들이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성적이 실제로 올리기는 힘들죠. 나는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잘하는 것만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취약 과목은 오전에 해주자. 그럼 오전에 뭐 할까? 제일 하기 싫은 날이죠. 공부하기 싫은 날, 월요일. 더 전날 배운 독해 지문에서 몰랐던 단어나 표현을 정리하셔야 돼요. 새로운 단어장을 공부하셔도 좋은데 독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어휘들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 EBS 문제든 아니면 비기출 문제든 간에 독해 지문에서 배웠던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힘들어하는 게 순서나 문장 삽입이죠. 그 순서나 문장 삽입을 시간 제한을 두지 말고 내가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분석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우리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로 가면서 10초씩만 줄여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단 한 등급 정도 올려야 되는 친구들은 순서와 문장 삽입이 가장 취약할 것이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 빈칸도 취약해요 하면 빈칸 정도 하나 더 넣을 수 있겠죠. 이 정도로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30분 정도 딱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난 뒤에 졸릴 때 이때는 전략 과목입니다. 보통은 인강을 듣는 걸 저는 강추드려요. 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인강도 많이 듣지 마시고 딱 정해두세요. 아, 내가 오늘 이 부분에도 딱 10분만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듣고 이 부분에서 복습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를 보시면서 개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뽑아낼지 추론해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어법도요. 그냥 밑줄 친 부분에 PP가 있다. 아, 과거분사네. 과거분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같은 경우를 풀었는데 제목 같은 경우는 뭐 한 세 문제 정도 풀면 두 개는 맞고 하나 정도 틀릴 거예요. 그러면 오답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왜 이게 내가 맞고 왜 틀렸는지 아니면 빈칸 파트에서 왜 3번하고 5번 중에 나는 헷갈려서 5번을 했는데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전략 과목에서는 헷갈리는 부분. 이거를 갖다가 점심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 20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잠들 때는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걱정 없이 자야지 푹 자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 쪼개서 잘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10분 동안 내가 문제를 풀 건데 요약이나 무관문, 어휘나 장문독해, 목적, 심경, 함의, 추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10분이면 영어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1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사이는 풀 수가 있거든요. 10개에서 15개 정도 풀어야지. 이렇게 월요일을 여러분들이 보내보세요. 화요일. 자 화요일은 10개에서 15개 푼 것 중에 답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면 내가 헷갈리는 부분에서 풀었던 것 중에 답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앞에서 내가 풀었던 것 중에 답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월요일에 풀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한 번 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업법 전략적으로 업법 개념들이 필요한데 분사 파트. 분사도 쪼개세요. 나 오늘 ING만 열심히 팔게. 나 오늘 PP만 열심히 팔게. 그 다음에 나는 분사하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생긴 동명사와 구분이 안 돼. 그런 것들을 팔게. 요렇게요. 보통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과목은 핵심어만 찾아서 한 번 독해하는 스킬도 한 번 길러보세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했던 지문을 읽었던 지문들 중에서 스킬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첫 문장에서 이 단어가 중요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그 단어가 요렇게 요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정답을 보니까 그 단어가 요렇게 바뀌었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주는 거.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묶어가지고 이렇게 같은 것을 크로스로 이렇게 공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나 또는 효율적인 것이 많이 올라갈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단어 같은 경우는 누적으로 복습해 주시고 어려운 구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출해서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와 문장 삽입 그리고 주제나 아니면 무관문에서도 도움이 되겠는데 연결사나 지시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같은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명사절, that과 what, weather 이거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잠자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10개에서 15개 풀었다면 15분 동안 열문항, 하나당 1분 우리가 30초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90초 동안에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얼마만큼 정확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듣기평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내가 독해를 풀어가지고 35분을 할당해 주셔야 되니까 목요일에 우리가 아침에 공부할 것들은 앞에서 배웠던 지문에서의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를 가지고 시간을 여기서 좀 줄여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내가 지문을 가지고 한 번 다시 마무리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업법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필수 개념 중에서 병렬구조거든요. 수능에는 지금 엔드만 나왔고 모의고사 포함하면 벗은 한 번 딱 출제가 되었어요. 그거 외에도 비교구문도 병렬구조고 A, B 들어가는 상관접속서도 병렬구조예요. 그래서 병렬구조에서 어떻게 동사가 연결됐는지 파악해 보는 거. 그 다음 마지막에는 업법 기출 문제 5개 골라서 아 이 문제는 이런 것이 개념이 들어가 있고 이 개념은 이렇게 풀면 되겠다. 개념을 떠올려서 올바르게 고쳐보는 것까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은 학습입니다. 여러분이 9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는 6월 학력평가, 그 다음에 6월 모평, 9월 모평, 그리고 11월 달에 봤던 수능 기출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밀린 공부를 보완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했던 거 정리해 주는 것으로 가볍게 잡고 그 다음에 전략 과목에서도 수일치, 이거는 강의 없이 문제만 여러분들이 푸셔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는 듣기평가를 한 번 풀로 풀어보는데 도전 16번하고 17번은 한 번 듣고 풀어버리시면 1분 15초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한테 플러스 알파로 생기게 돼요. 그럼 우리가 도쾌에서 문제 하나 더 읽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토요일은 없어요, 영어. 그냥 이 빵구댄 부분은 내가 못했던 거 찾아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실전 모의고사를 한 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쾌만. 그래서 18번부터, 그 다음에 45번까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시간은 45분 정도 되거든요. 45분 안에 풀었을 때 내가 시간은 얼마나 되고 정확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았을 때 일주일 동안에는요. 최소한의 양으로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100% 내가 달성을 해야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다른 과목도 중요한 게 많고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으로 조금씩 조금씩 일주일을 나눠서 공부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감도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고 성적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는 플러스 2개 등급을 올려야 되는 친구들 있죠. 자, 이런 친구들은 다르지 않은데 무조건 하루에 30분씩 요타임, 요타임, 요타임 그래서 1시간 30분씩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앞이랑 다를 게 없는데요. 이제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이렇게 전날 우리가 배웠던 독해 지문에서 몰랐던 표현들 전날이라 하면 여기서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거 복습을 할 때 내가 또 외워야 되는 것들 있죠. 포스트잇 같은 걸로 정리를 해서 외웠던 건 빼고 안 외워지는 것만 남겨두시면서 시각화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업법 제목 빈칸 요런 데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숙지한 개념을 한번 활용해 보는 연습 그리고 마지막에 좀 여러분들이 수월하고 잘하는 것에서 요양문이나 무관한 문장 어휘나 장문 세트형 목적 심경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함의출원 요정도를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정확하게 문제를 내가 얼마만큼 접근하고 소화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날 아침에 왜 이건 답이 되고 왜 이건 답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난 모르겠는데요. 그럼 선생님한테 질문 게시판 남겨주세요. 몇 번, 몇 번, 몇 번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쌤이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개념 여러분들은 분사, 관계사, 명사절, 병렬구조 앞에 1등급 플러스 하는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업법을 잡아줘서 3점을 확보해도 등급이 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답이 되는 이유, 답이 안 되는 이유를 했으면 핵심어를 찾아서 빠르게 읽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빠르게 읽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단어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단어들을 수요일날 누적해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까지는 같은 개념이 계속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열문항을 20분 안에 내가 풀어보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할 수 있다면 90초로 도전을 해보시는데 여기서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0분 재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것들을 많이 하시면 되냐면 대입 파악 문제 그래서 번호로 따지면 18번부터 그 다음에 30번, 그 다음에 35번, 그 다음에 41번부터 45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도 적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푸시고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이런 것들은 순서, 문장, 삽입 파트에 보통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제목 파트에도 들어가 있고 빈칸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찾아서 뭐를 나타내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목요일날 잘 때는 독해 15개의 듣기 평가를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40분 안에 나만의 어떤 뿔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풀어서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풀었던 내용들 중에서 18번부터 30번, 35번부터 40번에 보통 다 대입 파악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다른 표현으로 반복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나는 이거 다 했다. 그러면 이제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추론을 하나씩 하나씩 하루에 두 지문씩이라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자기 전에는 우리가 공부했었던 어법에 대해서 내용이 얼마만큼 누적이 됐는지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 토요일에 일주일 동안 내가 공부했던 걸 한번 싹 보시고 수일치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친구들처럼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약한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약한 유형이 무엇인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에 이 빈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는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면 좋은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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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총 공부한 것들을 복습을 하는데 듣기평가 스크립트에 있는 단어나 아니면 내가 잘 들리지 않는 발음까지도 같이 공부해 주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요일, 화요일에 공부했던 것을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좀 더 심화시키고 금요일, 토요일에 정리를 하고 한번 문제를 실전적으로 풀어보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달려라 등급이라고 했는데 이제 열심히 달려가지고 도약을 많이 하셔야 되는 친구들 있죠. 거의 비슷한데 우리는 뭐냐 타협 없이 무조건 30분이 아니라 미루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지켰으면 반드시 우리가 그것들을 갖다가 반드시 지키는 거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똑같은 걸 계속 하셔야 돼요. 주제, 요지, 제목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 읽고 나서 한글로 요약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 이건 것 같다. 그리고 답지랑 비교해보세요. 잘 찾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읽으면서 똑같아요. 똑같은 지문으로 문장 구조 한번 표시해보세요. 여기는 주어, 여기는 동사, 여기는 꾸며주는 말들 이런 거. 그리고 잠자기 전에 주제, 요지, 제목, 목적, 주장, 심경, 요약 이런 것들이 17문항인데 10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15점 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목에서 영영 보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영영 보기를 보고 정확하게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난 뒤에 지문을 읽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제목을 먼저 독해를 해본 다음에 지문으로 가서 읽고 정답을 내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사 개념 했으면 이제 그 밑에 요거를 했던 것을 집에서 복습하면서 단어는 모르는 게 뭐가 있는지 핵심 원은 뭐인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누적해서 누적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열문항으로 이제 문항 수를 3개를 더 늘려가지고 20분 동안 정확하게 내가 문제를 몇 개 풀었을 때 어느 정도 정답률이 나오는지 7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오면 확신하시면 돼요. 낮음 성적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려운 게 제목이나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요약 여기서 나오는 모든 같은 말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듣기 평가를 포함해서 문제를 또 해당하는 부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독해 15문제 중에서 대입학, 무관문, 요약업법, 어휘 풀어서 이 부분까지 채워지게 되면 또 15점 더 확보할 수 있어요. 토요일에는 일주일 동안 배웠던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8번부터 30번 35, 41번부터 45번은 다 맞아야겠다라는 만점을 도전해 보시고 마지막에 토요일에는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오답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해보세요. 문제를 바로 풀고 채점하고 여기서는 끝내셔야 되고 끝내고 채점할 때 내가 뭐가 어려웠다라는 것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 날 밤에 다시 오답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할 때는 답지에 의존하게 되는데 다음 날 다시 읽을 때는 내가 이 부분이 약했구나라는 걸 더 성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제목과 요약문이 조금 더 이제 문제를 좀 더 많이 늘린다거나 아니면 시간의 정답률을 늘린다거나 항상 요지 파트를 먼저 하고 난 뒤에 빈칸 파트 그리고 난 뒤에 순서나 문장 삽입 그리고 난 뒤에 전체 풀 이렇게 천천히 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문제가 나와 있는 18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그 유형을 내가 확실하게 파악한다 이렇게 전략을 삼으시고 오늘 배웠던 단어가 내일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확실하게 숙지하고 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요거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게끔 pdf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가 9평 전까지 완벽하게 여러분의 약점을 없애도록 그렇게 공부하시면 등급 향상을 여러분들이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아 9평 대비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 좋겠다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이제 학습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시험을 보고 등급 향상까지 노리게 된다면 11월 수능 그날까지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저는 여러분을 뒤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See you later See you later